한국국토정보공사 여름을 타고 살살 파괴하고 잿싸게 약탈하고 경패를 마고 살포하고 다니다가 이제는 기막힌 번식으로 백조예까지 설치고 다니는 웬 쥐가 일이 많습니까? 왠 쥐가 일이 많습니까? 왠 쥐가 일이 많습니까? 사방에서 칼가 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연신 헐뜯고 야단치는 조가리 만발에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이 즐거운 세상을 사방에서 칼가 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연신 헐뜯고 야단치는 소란히 만발에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이 즐거운 세상을 살고싶도록 죽고 싶어 죽고싶도록 살고 싶어 살고싶도록 죽고싶어 죽고싶도록 살고싶어 이러다가 나도 모르는 오늘 사이에 교활 이빨과 얄미운 눈깔 한 주위가 되어 가겠지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하나님 정말입니다 정말이구야 하나님 정말이구야 하나님 정말이구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